. 운동이라는 일이, 운동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61kg인데! 아이씨! 으아! 으아! 58kg. 70kg. 85kg.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으아! 어떻게! 이 몇 kg야? 모르겠어! 발이 업! 최고 고난이덕이 또. 아휴 부러워. 몸무게랑 똑같아. 존부는 시훈이가 해야지. 406,500이 넘으면 안 되는데. 1806,000이야. 월요일이 어떡해. 걔넘놈 밖에 없어. 어깨가 계속 맞춰 보잖아 젖꼭지가 엄청 쓰려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다섯 개째 오마이갓 갠동 그거 뭐냐? 갠동? 갠동, 갠동, 갠동 갠동, 갠동 아 근데 많이 한 사람은 알겠지 뭐 우리가 알겠어 갠동이겠죠 뭐 미안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지금 빈 돈이 갠동으로 메꿀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아니 돈 더 벌었어요 어? 아 진짜로? 진짜요? 5만 5만 오오오 우리가 4체로 넘어 버렸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질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쉬자 하하하하 차단이 아 씨 좀 쉬자 진짜 미안하다 제로에서 4천만 숙박비 7만 숙박비 7만도 있어야 해요 숙박비 7만 한 사람당만? 많이 나는 이게 불만이야 왜 일곱 명이 다 숙박을 해야 되냐고 3명을 뒷바닥 채워놔 하라고. 길어서도 반응이 낮잠도 정해지고 그리고 숙박비도 벌어야 되고. 숙박비에 저녁먹어야지 뭐. 인사를 쳤는데. 어르신 앉으시죠. 저녁 인사. 어르신. 우리가 여기 지금 족자 깔았다고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숙박비도 없고 그리고 저녁먹을, 사먹을 돈도 없어요. 저기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식당 말고 또 다른 일도 없습니까? 아 오토바이만 신자. 오토바이 많으니까. 오토바이 세차. 세차 세차. 일일 용역 같은 거 없나요? 앙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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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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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동 한 게 없나. 그래 하지마. 그럼 그 한 사람은 갠동. 그럼 그 한 사람은 갠동. 그 한 사람은 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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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동을 보내자고 다시 보내자고. 혼자 가면 진짜 예능도 아니다고. 진짜 일이야 진짜 일. 한 사람은 가서 갠동하는 거지. 이번에 또 하면은 혹시 서울바에서 갠동 조합 하나 받으시라고. 갠동이 없어요. 한 개념. 한 개념. 내가 병사고 너무 Cheng장아. 어 형님 상상. 형님 느낌상 안 걸릴 것 같아. 우리 두 배 빼 주러 의아는 없지. 아냐 이렇게 마음은 안 적절한다고. 우리 다 주먹 늘 테니까 알아서 해보시오. 뭐야. 야아. 박정욱이 형네 여기서. 카메라에다 자기 줄게. 네. 박혔으니까 알아서 이제. 자기 이따 포지션 잡아봐. 박아도 되는 거지. 가면 가는 거다. 겐동으로. 가위바위보. 손잡아서. 가위바위보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겐동. 잠깐만. 이거 버리싸입니다. 버리싸. 나 진짜 떨려. 하나 둘. 자. 가위바위보이야. 가위바위보이야. 가위바위보이야.